야 얘 개높겠다 아잉 나이스 리듀풀 52초 일격은 22초에 터져요 파이어 파이어 나이스 오우 좋다 다 맞아 다 맞네 이거 왜 진짜 잘 됐다 오우 오우 딱 끝나고 나서 딱 불치나네 오 다시 가네 38초에요 38초 이 형은 깬다 혼자서 혼자서 걸치 타지 않았네 오 웨프 꿀이다 그 뒤에가 너무 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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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댐 크댐 그 다음을 웨폰으로 쓰면 되겠다 다이슨 사라진거 같은데 그 556인가? 지금 3층이 3,4,5,6이니깐 웨폰 다음 크라이시스 다음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아 오우 아 이거 안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40초예요 40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 . 아 웨폰. . . 18초에요, 28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콕, 어, 콕컵을... 어, 3개 되겠다. 지금 이랬으니깐. 가야돼요. 가야돼요, 가야돼. 고고. 메이플 용사도 1분째 남았지? 내일 저거, 중간에 안 끝나겠지? 그니까 다음 층 가기 전에 한번 부피를 해주는 게 아까. 뽑아. 가야돼요. 이거, 뭐, 욕심이 깼다, 이거는. 응, 깨겠다. 좋죠, 확실히 깼죠. 고고합니다. 고고합니다, 미리. 안돼, 이러면 안 돼. 어, 일단 깨고 나서 얘기한다. 아, 안돼. 10초. 10초에요. 이거 바인드 침착하게, 바인드 침착하게 나오고 싶어. 포커볼 다 돌아온다니까. 메옹 밀 있어, 메옹. 메옹 한번 쓰셨어. 가야돼요, 가야돼. 가야돼요, 가야돼. 쓰셨어, 가야돼. 쓰셨어. 엠버드, 엠버린 거 들어왔어요? 엠버드 있어, 엠버드 있어. 오른쪽으로 일단 유도하시고. 코, 코코올 바뀌는데 오버드라이브도 쓰고. 메옹 2, 기다렸다가. 35,000원. 오케이, 좋다. 아, 야, 지금 해야돼. 메옹? 시간이 없어. 가자마자 뒤로 가자. 아, 야, 미쳤다. 빌드 보이죠. 어, 꼈다, 꼈다, 꼈다. 어, 꼈다, 꼈다, 꼈다. 나이스. 축하합니다. 바로 타줘, 바로 타줘. 그냥 타, 타, 타. 나이스. 혹시 몰라 이거 깰 수 있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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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뒤나와. 빨리 뒤나와, 빨리 뒤나와. 아 아 아 아 이건 너무 아 아 어 alter신 부른 되게 재밌다 이화 나 이거 아 아 아예